소중하고 행복을 주는 것은 자연에 있습니다. 흐르고 무성하던 날들에 미련 두지 않고 자연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다시 오지 않기에 더욱 찬란한 오늘입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휘돌아가는 하천에 안겨 있는 산청 남사마을 고향의 정취를 간직한 이곳은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고향집에 가을을 물들이는 건 대부분 감나무였는데요. 이 호신 씨에게 감은 그리움이고 기쁨입니다. 이 감나무 딸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쪽빛 하늘에 주홍빛 등불이 알알이 하늘에 켜있다. 나머지는 안 따고 우리가 까치밥으로 남겨둘라 그래요. 감나물 우리가 심은 게 아니거든요. 옛사람이 심어놓은 거라 그냥 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께라고 말할 수 없지. 심지도 가꾸지도 않고 거저 얻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을에 따기만 하거든요. 고맙죠. 옛사람들한테 고맙고 감나무에한테 고맙고. 고마운 거 투성이에요. 연 붉게 물든 감은 홍시가 되기 전. 농부에게로 다가가 새로운 변신을 준비합니다. 자연이 키워 아낌없이 내어준 감미로운 선물입니다. 이호신 씨는 13년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야 아내 윤광순 씨도 합류했습니다. 운영하던 미술 교습소를 정리하고 내려와 처음 한동안은 혼자 지구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살 거라고 진짜 한 번도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알 수가 없는데 계획한 대로 뭐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여기 보셨을 수 있니.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 자기가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언젠가는 좀 지방에서 매일 이렇게 여행자로 살기보다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고요. 저도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지속 가능한 삶을 산다면 지방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정할 때도 여기는 진짜 와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주고받게 됐다는군요. 뒤란에는 대숲이 울창합니다. 선비의 기상을 기르고 싶었을까요. 이호신 씨는 대숲을 보고 단박에 여기 깃들어 살겠다 마음먹었답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 떠나는 폐허지요. 옛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잠시 공간을 배워두었는데 대숲이 너무 좋아서 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대숲에서 뭔가 내 사유를 키우는. 그 대숲이 있다는 마음에 끌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냥 얻었잖아. 대숲 얻었지요. 감나무 얻었지요. 댄잎 수치는 소리 청량한 자리에 집을 짓고 이보다 좋을 순 없었지요. 집 이름도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말로 뭐라 할까다. 오늘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지금 현재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이호신 씨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산천과 문화유산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보고 느낀 것들을 화첩에 옮겼습니다. 네 꼭 실물을 보는 것 같네요. 사물과 나와의 관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묘사해 보겠다는 의식이 있었고. 소중 현대.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 작은 것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꽃 한 송이가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 사계절의 그 어떤. 변화 속에서. 빛과 바람과 물과. 그러니까 그게 우주야 우주. 그러니까 자연 속에 우주가 있는 거지.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답이 자연에 있다고 여긴 그는 끈질기게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사물과의 소통과 또 관계를 일단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 끝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과정.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깊이 들여다본 생명체와 멀리서 조망한 산화를 재구성했습니다. 대관 소찰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고 크게 시야를 갔대 소찰 자세히 관찰을 한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디테일하고 스케일이 산다. 이 호신 화백은 산천초목과 그 안에 스며든 삶을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연을 찾아 묻고 답을 구한 결과물들입니다. 길 위에 순례자로 살아온 이 호신 화백. 길 위에 순례자로 살아온 이 호신 화백. 더욱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낙원의 산들. 거기에 낭만만 있었겠습니까? 막막하고 고단한 순간은 종종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발걸음은 여기로 향합니다. 수령 600여 년을 헤아리는 노거수입니다. 감나무도 분명히 하나의 시로서 이렇게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세월 600여 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존재 자체에서 살아남은 큰 어른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그림으로 소재료도 중요하고 제 삶에도 아주 스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온갖 풍상을 견디며 생을 지탱해온 고목. 60여 년 인생에 웅이 진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살아있는 한 아픈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내장이 다 빈 상태인데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비워가면서도 존재하고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데서 어떤 생명의 신비,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 이걸 느낍니다. 어느 가지 하나 휘지 않은 게 없지만 자기 몫의 숙제는 감당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죠. 이호신씨가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도 트지 않았는데 그림 도구들을 챙기네요. 이 재료들을 최대한 축소해서 가져가야 접시 까뜨렸다. 그녀의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떠날 모양인데요. 산천초목이 또 그를 부르나 봅니다. 산천초목이 또 그를 부르나 봅니다. 산천초목이 또 그를 부르나 봅니다. 가을빛으로 단장한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산천초목이 또 그를 부르나 봅니다. 설렘을 안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색깔로 소리로 다가오는 이 계절의 자연을 느껴봅니다. 눈소리 좋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흔히 한 폭의 풍경화 같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풍경화가 아닌 진짜 풍경 앞에 서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연과 경관을 모니터나 사진만 가지고 추억한다면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500여 년 된 나무 올 때는 그 마음을 500여 년 나무에서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과정은 현장에서 해야 돼요. 마음이 나무와 물과 바위로 가득 채워지면 붓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느낌을 그리면서 여기서 섞어내는 거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바위와 물은 절대 거스르는 법 없어요. 바위의 형태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주거든요. 바위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바위를 피해서 돌아서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삶을 비춰보고 이내 깨달음 한 조각이 떠오르지요. 자연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낙엽도 다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다고요. 다 다르잖아. 다름의 조화. 어떤 바위는 예쁘고 어떤 바위는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조화, 질서. 이것을 우리 이해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때 가장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이다.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더 높은 곳에 이르면 또 다른 게 보이겠지요. 이번 산행에 길동무가 되기로 약속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정장화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사진을 찍는데요. 지리산은 뒷동산처럼 자주 오른답니다. 산죽이라고도 부르는 조리대가 보이네요. 어떤 깨달음이 화첩을 펴게 맞는 걸까요. 오래된 고사목하고 그다음에 조리대는 뭔가 좀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달풍나무가 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의 순환하는 생산의 노래라 할까. 그런 주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화첩을 펴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되어가요. 졸릴 때 이놈은 개월이 될 뻔해야죠. 제 색깔이고. 그래야 4,7%죠. 이런 것들은 이대로 맛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는 것이지. 화첩 그림이 다가온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울며 넘는다는 아리랑 고개를 지나 고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행에 갚은 숨소리는 의지가 되지요. 최고봉인 천왕봉의 7분 능선쯤 자리한 법계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한 사찰입니다. 이 사찰입니다.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가시겠습니까? 구경심입니다. 아유생님. 같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정 juez님이시나. 저 뺄산에 사 오세요. 고생 많으십니. 고생 많으십니다. 주지 스님과의 만남은 10여 년 전 어느 겨울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는군요. 진짜 여기 너무 외지니까. 지리산이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냐 하면 나를 깨닫게 해줘요. 나를 보게 해줘요. 이 지리산은 확실히 어머니 산이라는 말이 맞아. 어머니는 다 용서하지 않아요. 멀리 떠났다 돌아온 자식을 말없이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산. 그 품에 안겨있는 천년 고찰은 화가 이호신의 마음을 거쳐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산사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듯 산과 어우러집니다. 산사는 가수들을 사업해서 강역이 있었던 것만으로 많이 받지 Tak. 산사는 부 connection 산사는 명에게 세운 조직으로 무거워집니다. 산사는 부터는 없어져서 여튼 어두움을 헤치고 법괴사를 떠나 천왕봉을 향합니다. 우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을 위해 고행길에 오르십니까? 천왕봉은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 번 넘게 와도 첫 마음 그대로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투는 미명의 시간.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 듯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는 걸 어떻게 막을까요? 산파도란 말이 실감나는 게 지금 막 해가 뜨기 전인데요. 막 물결치네 지금. 완전히 파도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장엄한 표현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아주 정말 천하의 절경입니다. 왜 이 지리산이 어머니산이냐. 품어주는 이 느른 새가 굉장히 넓고 장엄하고 기상이 확 트이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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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곧 사라질 찰나를 붙잡기 위해 사진작가는 온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이 화백도 손이 분주합니다. 이마 얼어가지고 지금. 얼었어. 얼었어. 벌써 얼어가지고 지금 붓이 갈라지네 지절로. 뭐든지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거지. 춥다 뭐 이게 얼었다 이런 게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 마음을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게 자연과 호흡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은 화척도 화실에 가서 이제 그 느낌을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생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불변의 진리를 오늘의 태양이 또 보여줍니다. 넓은 그 세상의 기운이. 마를보다는 진짜 말이 말이 안 나와요. 평영이 안 돼. 올라오면 내려갈 게 걱정. 그렇지. 밑에서 올라갈 걱정. 저는 살았는데 정직한 것 같아.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와서 내 발로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 올라올 수 없고. 그러니까.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세상의 잣대가 무색해집니다.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과일은 농익어갑니다. 어디에인가 넣어두었던 상념도 시간과 함께 숙성됩니다. 알면서. 시간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는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올라가는 과정도 술래의 마음으로 올라갔고. 현장에서 또 어떤 조건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또 내려와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묵히거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공간을 위한 종이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구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리산에 올랐을 때의 감회를. 다시 꺼내 봅니다.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바람도 불고. 새벽에 어둠 속에서 올라갔을 때. 그러한 감정이 함께 뭉클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림은 곧 그리움이라죠. 그리움이 차오르길 기다렸다가 북끝으로 불러냅니다. 오르고 머무르고 바라보며 흠뻑 느껴본 지리산과 일출. 이번 화첩 순례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벗개사 가서. 잠을 잤기 때문에. 벗개사의. 그. 자세한. 가람배치를 알 수 있었고. 머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벗개사의 밤도 생각했고. 그. 철학봉에 올라갔을 때. 목대기에서. 우리가. 그. 장대 무변한. 파도 치는. 그. 산물결. 그. 어떤. 새로운 날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 또 기쁨. 또 나아가서는 그 자연의 위대함. 원대함.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림을 될 수 있겠죠. 2022년 늦가을. 지리산 천황봉에서 맞은. 새날입니다. 늦가을 햇살이. 찬 공기를 가르고 내려옵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날이죠. 국화 옮겨 심기를 하려나 봅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 내년에.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국화는 생명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거의. 던져 놓다시피 해도. 얘가 안 죽는대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또. 화분을 딴 거. 심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땅에다가. 여기 지금. 겨울잠 잘하고. 잘 해놓으려고요. 해도 해도. 새로운 게. 계속 배워야 돼요. 새로운 게 있고. 안 해본 것들이 많아서. 완전 1학년이죠 뭐. 더 깊이 파줘봐. 그냥 1학년 나는 유치원생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시골 살면 시골 사람 돼야 한다는 말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부부가 건사할 땅은. 마당에 꾸민 작은 텃밭이 전부입니다. 몇 년간 씨름을 하고도. 땅이 하는 일을 알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그래도 윤광순 씨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군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죽이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자연이 위대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놔도 엄청 또 잘 자라요.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보여주고.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맨날 다 피어있는 꽃을 가서 그리는 거 하고. 내가 심어보고. 자라는 과정을 보고. 그려보는 거. 작은 곳에서 세계를 보는. 이런 신미안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자연을 통해서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뭘 배울 것인가. 통찰을 내가 원했던 것이지.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그런 것이 감사해요. 이 삶에 대해서. 안 짜요. 이거 구기자차야. 시골에 와서 얻은 것 중 하나가 여유입니다. 할 일이 많아도 쫓기진 않습니다. 전에는 바쁘면 피곤해서. 한가하면 불안해서. 개운치 않을 때가 많았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항상 이제 뭔가 뒤에 뭘 해도 뒤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딱 집중을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눈을 뜨면 이런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 이렇게. 자연이 항상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더 이렇게. 얼굴도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온하고 충만한 하루하루가 참 고맙습니다. 이호신 씨에게 이런 근사한 인생을 선사해 준 사람은 아내랍니다. 전업 작가라 하지만 수입도 없고. 집사람이 생활을 해서 실까지 왔는데. 제가 작가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힘이죠. 속된 말 백수로서 시간 관계없이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전국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죠. 늘 고맙고 감사하죠. 젊은 날. 그가 가진 건 꿈과 열정뿐이었습니다. 인연이었을까요. 아내는 그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현지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를 항상 써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구나. 그런데 이제 현실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내는 게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이루거나. 부부는 우주. 서로 바치고 있는 우주.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별과 남편의 별이 만나서 서로 비추고 사는 것이지. 별불이 있는 관계예요. 서로가 별이라고 생각하면 서로를 비추는 거예요. 별은. 서로 그리워하는 별. 부부는 서로의 별이고 안식처입니다. 김장에 쓸 물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우 잘 됐는데. 아주 크게. 보기 좋다. 작은 것도 있고.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이렇게. 우와. 한 곳에다가. 세 알. 네 알 정도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그. 고시가.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야 진짜 신기하고. 그냥 땅만 믿고. 이렇게. 그냥 한번 씨만 뿌리고. 이제 좀 가물어서 물만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라가지고. 고맙죠 뭐. 예. 자연이 고마워요. 땅이 고마워요. 배추 절여놨으니까. 이게 이제. 씻어서 채 썰어가지고. 배추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배추. 배추한테 쏙 들어가서. 합쳐지면.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란 자식처럼. 대견한데요. 게다가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남은 텃밭은 새들의 차지입니다. 겨울나기를 위한 연중 행사. 김장하는 날입니다. 김장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거 밑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 다 긁어볼게. 이거 이거 봐. 이게 그냥 있다. 네 알았어.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떠올라. 군침이 도네요. 우리 저 여사님이 단단하지. 조금 싱거 없나? 괜찮아. 여사님이 됐다면 되는 거예요. 일손을 보태겠다고 이웃이 와주었습니다. 이제 서서. 포맛이라곤 해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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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하 이워백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하시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 이렇게. 붓질보다 김치소 바르는 게 더 어려우신가요? 하하하하. 허리 아프지. 쉬었다 하십시오. 하하하하. 죽을 지경이시구만. 하하하하. 그러면 안 그래도 되지만. 긴장을 해야 된다니까. 하하하하. 그러면 안 그래도 되잖아. 내가 지금 내가 암 암 좋아. 긴장을 해야 돼. 안 하면 밥이 안 넘어. 더 정성껏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뭐 하나 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를 더 많이 여기 와서 자연을 보면서 또 농사 지으면서 더 많이 느껴요.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는 일에 숭고함을 배웁니다. 너무 예쁘다. 그렇지? 손이나 잡고 갈까? 손이나 잡고 갈까? 하늘 좀 봐. 구름이 당신 그림에 나오는 구름 같다.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자연이 그린 걸작을 감상합니다. 그러게. 해질녘의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새들도 집으로 다 들어가고 사람들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새들도 둥길 타고 가는 거 돌아가는 거. 뒤로. 뒤로가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산 그림자가 물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것도 이 시간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봄에는 연두빛이 좋고 가을에는 붉은빛이 좋고 여름에는 또 푸르러서 좋고. 겨울에 또 이렇게 입 다 떨어진 거 보면 또 이렇게 골격이 다 나타난다고 또 좋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새로우니까. 자연은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언제나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없잖아. 그렇게 매일 다르고 그렇지? 매일 다르고. 쉬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이 말해 주는 듯합니다. 그 어떤 기쁨도 슬픔도 저물 때가 온다고. 그러니 좀 초연해져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해외의 인사 간나무 가지가 다 비었는데 무슨 볼일이 남았을까요? 감나무도 가지치기를요? 감나무 자꾸 잘라줘야지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해서. 한 번만 조금씩 잘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면 더 많이 열려 희한하게. 잘라줄수록 이상해요. 때론 버려야 더 풍성해지는 법인데 비우고 절제하며 살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것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욕심은 끝이 없지만 자연은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고 또 다음 회를 기다리는 것. 꽉 차 있는 감나무와 감민만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창공의 시필줄 같은.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무의 조형도 아름다워요. 한여름에 열매를 맺었던 옥수수.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자라기 때가 아직. 그냥 배불러 가다가 자연스럽게 넘어지는데. 한겨울 내내 눈 맞고 서리 맞고 다 떨어져요. 일부러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풍경도 어쩌면 존재하는 것과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관계를 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촌 선물로 받은 나무들도 이 댁에 자랑거리입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줬다네요. 부부는 훗날 이 나무 아래에 수목장을 지내달라고 아들에게 당부했답니다. 훗날을 기억하지 않고 저는 살아서 잘 지내고 돌아가서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소나무 앞에서 이렇게 합전할 수도 있잖아요. 세월이 흐른 이건 다 받은 거고 옛사람이 사든 타임 사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가는 낙은애거든요. 덧없는 생이 끝나면 소나무의 뿌리로 돌아가 자연이 되길 바란답니다. 잎을 떨군 숲이 상막해 보이십니까? 자연의 생각은 다를지 모릅니다. 낙엽이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낙엽이 되기까지 봄에 순이 나서 잎이 자라서 인명을 다 보여주다가 녹색을 띄우다가 이제 물들어서 가을에 붉은 또는 노란 낙엽이 되잖아요. 과정을 이렇게 보게 하는 상당히 어떤 것도 순리 어떤 그런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낙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낙엽이 낙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무에 뿌리를 덮음을 해서 겨울을 나게 해요. 춥지 않게 하고. 자기가 피운 그 나뭇잎이 다시 떨어져서 자기 무릎을 덮잖아요. 그래서 서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것이 한 겨울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봄에 다시 잎을 기약하는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 낙엽은 이듬해 새순으로 다시 태어나겠지요. 자연은 시들고 떨어지는 걸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자연이 지를 보면 순환한 것처럼 다시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죽음도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이고 사람이 자연이죠. 끝없는 순환의 길에 종착지가 있을 리 없지요. 자연이 그렇듯이 서두르지도 거스르지도 않고 오늘을 삽니다.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삶과 함께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삶과 함께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사Rahts 마사갈 수 sentir 아 Naj잉 하케어 어떻게 보면